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안녕하세요 친절한 과외선생 연고맨입니다 다음 문제 결합계수 결합계수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냐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되니까 결합계수는 두 코일간에 유도결합이 얼마나 됐냐 결합이 얼마나 잘됐냐 하는거에요 유도결합이 얼마나 잘됐냐를 나타내는 계수 그냥 계수라는 표현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계수라고 하기보다는 결합 얼마나 잘됐냐를 표현하는 단위 계수로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수 이 공식은 K는 L1, L2, 상호인덕턴스 이겁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두개로 문제뿐 읽어볼게요 두개로 직렬로 연결했더니 합성인덕턴스가 119 극성을 반대로 이거 뭐라고 했죠 차동결합이다 차동결합이다 그러면 극성 반대로가 차동결합이면 119는 화동이네요 화동 화동 119 차동 11 화동 공식 뭐죠 기억 안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듣는 거니까 L1 플러스 L2 화동은 플러스 2m 방향이 같으니까 쩜쩜 일일구 합성 극성이 반대로 됐으니까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은 십일 반대 반대 쩜쩜 오케이 이제 해볼게요 결합계수가 L1 L2 m이 필요하네요 여기서는 코일 AB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L1 L2라고 했지만 코일 AB라고 했으니까 LA 라고 쓰는게 맞죠 LB LB 이 식에선 LA 플러스 LB라고 하는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따라 보겠습니다 K는 LA 루트 LB M LA는 20이네요 여기에 20을 넣자 우리는 LB가 LB랑 M이 궁금하네요 M을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1번식하고 2번식하고 더한다 1번식하고 2번식하고 더해볼게요 L1 plus L2 2m 119 L1 plus L2 minus 2m 111 더하면 2L1 2L2 130 나누기 2하면 L1 L2 나누기 2하면 65 맞죠? 65 1번식 1번식에 L1 plus L2 plus 2m 119 이게 65 65 plus 2m 119 죠? 넘겨볼게요 119 마이너스 65인데 빼면은 54 맞나? 119 맞다 M M 은 나누기 2 27 OK 1번식을 다시 한번 이용해 볼게요 우리는 L1 L2 2m 119 인데 M 알아요 뭐죠? 27 27 곱하기 2는 54 우리는 LA 알아요 LA는 L1하고 같죠? 20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L2 플러스 74 는 119 74 를 넘기면은 L2 119 마이너스 74 하면은 5 45 119 119 119 사십오 이십칠 오케이 결합계수는 이런데 구하면은 답은 영 점 구입니다 정리하면은 영 점 구가 나옵니다 다음 문제 오 번 문제 그림 회로에서의 삽성 인덕턴스 이거 암기 문제입니다 병렬이고 점이 딱딱 돼있네요 점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텐데 표현이 가동접속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림대로 외우면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점이 똑같은 위치에 있다 이거는 공식 바로 외웁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항의 병렬을 할 때 합 오 이걸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비슷한 개념입니다 L1 플러스 L2 L1 곱하기 L2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m 제곱 2m 조금 다르죠 이건 암기 문제라서 이거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또 이렇게 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공식입니다 합 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제곱 점 위치가 다르면 플러스 2m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합니다 둘 다 외워주세요 가동은 마이너스가 똑같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차동은 위에는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캠벨브리치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거든요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가라로 외운다 바로 가라로 외울까요 이 c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이 c의 값은 i2가 0이 되기 위한 i2가 0이 되기 위한 c의 값 i2가 0이 되기 위한 c의 값 공식 오메가 제곱 m 분의 1이에요 이거는 이론을 외울 필요도 없고 이론이 이거 다른 데다 쓰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건 외우면 되는 문제예요 외우면 되는 문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여기 오메가처럼 생겼죠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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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m 오마이가 두개 m 오메가가 여쪽에 하나 오메가 그리고 m이 가운데 오메가 오른쪽에 하나 1 오메가 제곱 m 분의 1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믿음을 갖고 외우세요 갑시다 원래 자격증 시험은 가라죠 문제만 풀면 되는 거예요 c의 값은 오메가 제곱 m 분의 1 그리고 재밌는 거 있죠 이거는 괴정 문제예요 책은 10년 동안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지만 어떤 책에서는 다루고 있고 어떤 문제집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 비율이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다루고 있는 비율이 40% 다루지 않는 비율도 있어요 배우랑 윤석만 기술사님께서는 이걸 다루지도 않아요 안에 중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다룹니다 왜냐 가라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다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다 외우시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암기 가능하신 분들은 외우세요 전 이거 못 외우겠어요 회로의 종류가 이거인데 이거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의 어드민턴스는 이렇게 그리고 전류는 이렇게 그린다 끔찍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말이 안 돼요 임피던스 그래도 개념 한번 갈까요? 이건 교류의 저항이다 이렇게 직류 직선으로 가는 직류가 있는 반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위상이 있는 전류가 있어요 그게 교류죠 교류의 저항을 나타내고 있고 어드민턴스는 개념 설명으로 저항이란 표현은 그렇고 교류에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나 임피던스는 교류에서 전류가 얼마나 잘 안 흐르나 임피던스와 어드민턴스는 반대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임피던스의 역수는 어드민턴스다 어드민턴스의 역수는 임피던스다 이렇게 역수 관계가 있어요 역수는 반대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a는 b분의 1이다 a는 1분의 a라고 쓸 수도 있고 b분의 1은 그냥 b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거 완전 위아래가 바뀌었죠? 이걸 역수라고 해요 역수 관계는 a 곱하기 b는 1이 돼요 역수 관계인 것들을 곱하면 1이 된다 좀 웃기지만 임피던스 곱하기 어드민턴스는 분명히 1이 될 겁니다 이거 전류는 아시죠? 그게 전류에요 흐르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외우지 말자 이거 외우지 말자 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외우지 마세요 외우고 싶은 분들은 한 시험 2년 정도 남으신 분들은 외우세요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거 어떻게 외우지 오케이 외우지 않은 거 풀게요 거의 찍는 거죠 거의 찍는 거죠 우리는 이 궤적 문제가 나왔을 때 어드민턴스 어드민턴스는 뭐였죠? 교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 거죠? 이건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나중엔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궤적을 구하는 거예요 어드민턴스의 궤적을 구하는 건데 궤적을 구할 때는 첫 번째 문제 찍는 순서 문제 찍을 때 원점을 통하는 반원 두 번째 원점을 통하는 원 오케이 문제 찍어 볼게요 RAC 직렬을 위해서 각 주파수 더블 오메가를 변화시켰을 때 어드민턴스의 궤적은 그러면은 1번 원점을 통하는 반원 원점을 지나는 반원 여기 있고 원점을 지나지 않는 원 않는 거는 우선 거르고 그럼 답 1번이네요 1번 하지만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왜 그런데 1번 2번으로 하라고 했냐 장난치냐 저는 찍는 법을 알려드리고 라고 온 거예요 문제가 궤적 문제가 일곱 여덟 개가 있으면은 답은 원점을 지나는 반원이 많아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원점을 통하는 반원 찍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걸 다 외워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연곰에는 찍는 방법 가라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문제는 틀렸어요 원점을 지나는 원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찍을 때 1번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맞아요 다음 문제 갈게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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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을 통하는 반원은 2번하고 3번이에요 2번하고 3번에서 찍어야 되는데 X축에 붙어있는 이 모양이 더 많아요 답 2번 답 맞았나 맞았네요 답 2번입니다 2번 맞았다 찍어서 이제 또 첫 번째 어둠인턴스의 개적은 우리는 1번 원점을 통하는 반원부터 찍고 원점을 통하는 원을 찍을 거예요 두 번째로 반원 반원 없네요 원점을 통하는 원 3번 답 3번 맞았다 맞았어요 어허 이거 문제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저도 안 늙다 보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윈피터스의 개적을 묻는 문제요 개적 개적 1번 첫 번째로 찍을 건 반원 원점을 지나는 반원 이렇게 있으면 원점이 여기에요 0,0 이걸 원점이라고 하거든요 0.1 반원 이걸 찍어야 돼요 그리고 원점을 통하는 원 원점을 통하는 반원 원점을 통하지 않는 원점을 통하지 않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답은 1번 맞았나 오케이 맞았네요 이 문제는 좀 자주 나오는 문제에요 원점을 통하는 반원 원점을 통하는 반원 먼저 찍는다 다음 문제 아하하 원점을 통하는 원도 있고 원점을 통하지 않는 반원이 있어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원점을 통하는 반원이라고 했죠 3번하고 4번 못 찍으실래요 50%인데 아 원일 수도 있지만 단원이 확률이 더 높으니까 50%인데 저는 4번 찍을게요 답은 흐흐 3번이네요 3번 전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맞으시길 원해요 이렇게 괴정 문제는 찍는다 포기하는 문제에요 아예 윤석만 기술사님 책에는 넣지도 않았어요 10년동안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첫번째로 원점을 지나는 반원부터 찍고 괴정 문제는 두번째로 원점을 지나는 원을 찍고 이렇게만 합시다 여기까지 연구맨이었고요 회로이론 강의도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따로 찍고 문제풀이를 올리려고 이렇게 두가지 방식 치하고 있는데 회로이론 문제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모르시는 내용 질문하러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